테슬라 소식입니다. 현재 주가는 약 759.63달러다. 지난달 이후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타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기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약 15%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WSJ는 머스크의 트위터 투자와 인수 추진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뿐 아니라 스페이스X, 보링컴퍼니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면 테슬라에 대한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29일 팩트셋에 따르면, 퓨처펀드의 게리 블랙 매니징 파트너는 일런 머스크가 물러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블랙 매니징 파트너는 만약에 머스크가 트위터 경영에 참여할 경우, 머스크의 시간을 빼앗아 테슬라 업무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위터 상에서도 공방이 오고 가고 있다. 머스크의 한패는 트위터는 불필요한 방해 요소이고, 테슬라에 집중해달라고 꼬집자. 머스크는 이에 대해 분명히 말해나는 트위터 인수에 대해 4시간에 단 5%만 사용하고 있다며 테슬라는 24시간 내내 내 마음속에 있다고 반박했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 440억 달러를 조달하면서 상당수 자금을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활용한 것도 불안감을 키웠다. 테슬라 주가가 트위터와 연동돼 자칫하면 주가가 크게 휘청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이 고조되자 머스크는 앞서 테슬라 주식 담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AR 헤드셋 발표 하나 애플의 수상한 상표 등록 애플의 증강현실 헤드셋 발표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앞당겨져 오는 6월 6일 개최되는 WWDC 행사가 될 것이라는 설이 불거졌다고 포브스지가 보도했다. 애플이 WWDC 개막일 키노트의 마무리 행사인 원모어싱 서프라이즈로 AR 헤드셋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지난 원모어싱은 8년 전인 2014년 9월 아이폰 6 발표와 함께 첫 번째 애플워치가 발표됐을 때였다. 올해 WWDC에서 애플 글래스 AR 헤드셋이 원모어싱 서프라이즈를 장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블룸버그의 마크 가먼과 월스트리트의 애플 전문가들은 올해 WWDC에서 애플이 AR 헤드셋을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공식 발표는 올해 후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가먼에 따르면 애플 이사회는 최근 사내에서 헤드셋 데모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6월 WWDC에서 발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이 전문 매체 더버지의 소비자 상품 담당 파커 오토라니에 따르면 한 기업이 헤드셋 용으로 보이는 리얼리티 OS라는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라니는 지난 29일 존재가 불분명한 기업이 웨어러블 컴퓨터 하드웨어용 리얼리티 OS 상표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상표가 세계 각국에서 2022년 6월 8일 상표 등록을 신청할 예정인데 이는 애플 행사와 겹쳐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트윗했다. 올해 WWDC 일정은 6월 6일에서 10일까지다. 오토라니에 따르면 애플은 지금까지 WWDC에서 신제품을 발표한 하루 이틀 뒤 상표 등록을 했으며 8일이란 날짜는 정확히 애플의 6일 행사와 날짜가 겹친다. 6일 헤드셋을 발표하고 8일 상표 등록을 한다는 의미다. 애플이 이번 WWDC에서 헤드셋을 발표한다면 이는 앱 개발자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높다. 애플은 종내에도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경우 출시 수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고 프로토타입을 제공해왔다. 첫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모두 출시 수개월 전에 선보이고 개발자들을 지원했다. 문제의 상표는 리얼리티어 시스템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오토라니에 따르면 애플이 맥OS 캘리포니아 상표를 등록할 때 사용한 더미 회사와 같은 주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미 회사란 동일 기업이면서 편의상 다른 회사처럼 꾸며 놓은 회사를 말한다. WWDC에서 헤드셋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의 또 다른 근거는 올해 행사가 소수의 개발자 및 특별히 초청된 인사들이 대면 행사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블룸버그의 강언은 앞서 헤드셋은 온라인 이벤트가 아닌 대면 이벤트로 발표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WWDC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되지만 소규모의 대면 행사도 포함되어 있다. 초청 인사들을 대상으로 실제 헤드셋을 실현하는 데모 행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팀 쿡 애플 CEO는 과거 애플워치를 선보였을 때 즉석에서 워치를 착용하고 무대를 활보했다. 이번 행사에서 그가 헤드셋을 착용하고 무대를 누빌지에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AMD 인스팅트 MI100 MS Azure AI 트레이닝 지원 AMD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규모 AI 트레이닝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 자사에 AMD 인스팅트 MI100 액셀러레이터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 앞서 양사는 클라우드 부문에서 협력을 지속해온 바 있다. 또 양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토치 코어팀 AMD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팀 간 긴밀한 협업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파이토치를 활용하는 고객에게 최적의 성능과 개발자 경험을 제공하며 AMD 인스팅트 액셀러레이터의 기능과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브래드 맥크래디 AMD 데이터센터 총괄 부사장은 MI100 액셀러레이터는 최첨단 인공지능 및 고성능 컴퓨팅 능력을 제공하며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대규모 AI 학습 및 추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협력은 양사의 단순한 기술 제휴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고객이 높아지는 AI 워크로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MD 인스팅트 MI100 액셀러레이터의 탁월한 성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릭 보이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 부문 부사장은 애저는 대규모 AI 트레이닝에 AMD 인스팅트 MI100 액셀러레이터 클러스터를 활용하는 최초의 퍼블릭 클라우드다. MI100을 활용한 자체 AI 워크로드 테스트를 통해 뛰어난 성능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AMD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AI 부문의 고객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보다 강력한 성능과 유연성, 선택권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MD 인스팅트 MI100 액셀러레이터는 애저, HPV3 가상 머신은 물론 컴피덴셜 컴퓨팅과 범용 워크로드, 메모리 바인딩 워크로드 및 비주얼 워크로드 등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다양한 인스턴스에 활용된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스마트홈 클라우드 캠 서비스 종료 아마존이 스마트홈 구축에 활용하던 클라우드 캠을 연말에 서비스 종료한다. 30일 앵가젯에 따르면 아마존은 12월 2일부터 클라우드 캠을 서비스 중단하고 무선카메라 블링크를 투입한다. 블링크는 연간 100달러로 제공된다. 하지만 기존 클라우드 캠 이용자들에게는 1년 구독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캠은 보안뿐 아니라 아마존의 스마트홈 서비스에도 사용된다. 클라우드 캠을 통해 택배원의 얼굴을 확인하고 집안까지 물건을 배송하는 아마존 키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서비스 중단으로 클라우드 캠을 스마트 잠금 장치에 연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아마존 키에 핀코드를 관리하는 기능도 사라진다. 서비스 종료 이후 클라우드 캠은 기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용자들은 클라우드 캠을 무선카메라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블링크 서비스에 연동할 수도 있다. 구글 소식입니다. 연말 애플 구글 메타의 시간 온다. 미국 기술주가 최근 일부 반등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상황에서 연말에는 기술주의 시간이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애플 구글 메타의 경우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될 전망이 높지만 아마존과 넷플릭스는 기용 상승 및 경쟁 심화 등의 악재로 인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30일 CNBC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악재가 이어지며 기술주는 최근 몇 달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24일 스냅이 하루에만 43.08% 급락하며 기술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장중 4%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다. CNBC는 최근 나스닥은 고점 대비 무려 25.2%가량 하락했다며 투자 심리가 안전자산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말부터 기술주 중심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과매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투자 심리가 득도로 악화되며 실적에 비해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했다는 분석가들의 진단이 나온다. 루프벤처스의 진 몬스터 애널리스트는 한동안 기술주의 과매도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올해 말 성장주에 대한 기대치가 재설정되며 투자 심리가 돌아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애플, 구글, 메타 등 미국을 대표하는 낙폭화대 기술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시된다. 현재 애플은 연초 대비 15.7%가량 떨어진 1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구글과 메타 역시 연초 대비각 22.40%, 42%가량 하락했다. 몬스터 애널리스트는 스냅의 실적 악화로 기술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올해 후반 기술주로의 회귀가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함께 메타 구글 애플과 함께 팽로 묶이던 아마존의 경우 당분간 투자를 멀리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술 투자자인 폴 믹스는 아마존에 대해 비용이 증가한 반면 수익은 줄어들고 있다며 이 주식을 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역시 구독자 감소,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 심화 등 악재가 이어지며 당분간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세히 제기됐다.